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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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너무 더워! 와우! 내가 오늘만 숨겨봐 기다렸잖아! 나랑 펜타고 놀러갈래? 코끼리 아저씨는 1인승이야! 둥이 니가 내려! 저 이번에 내려요! 나만 불편해! 이런게 신선 노름이지! 한글검수 현란 현란 멈추면 정치 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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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참 달라 현란 현란 난 언제 들으러 가? 내가 지금 좀 바빠서 엄마한테 물어봐 이제 내 차례야 열심히 하는데 계속 제자리네 우린 됐다고 떠나요 안녕 수영이 다이어트에 짝이라 카더라 엄청 열심히 하네 몽창 강아지 기대해라 나도 그냥 잡기 내 몸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약속 괜찮아 내 발이 저절로만 움직여 그 이상요 휴 역시 보트가 최고야 나도 다음엔 꼭 수영할 거야 니 안이 뭐하나? 아니지 내가 건강해야 우리 패밀리를 지킬 수 있어 나 둥이의 꿈은 물 거야 올해는 자유형과 접양을 마스터하겠어 나 잘했지 여는 어린이 수영장이가 발이 닿는데 까꿍 까꿍 여러분 나 쫓아요 이제 그만하고 뿌듯할래 나 여기 있는 거 비밀이야 나 어때? 멋져? 난 지금 즐거워 내 다리가 롱다리다 맞제? 저젓는데 목욕했다고 치자 까꿍 까꿍 꼭 준엏 우리 벨 자극해 와줘요 우리 벨 자극해 와줘요 쯔쯔 안녕? 같이 타도 될까? 근데 이거 내 버트 아니야? 아 동생이라 봐준 거야 동생이라 봐준 거야 내 포트야 내려 야 후진하지마